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마워 거기는 교환이 안 된다고 나와서 뭐지? 한번 가볼까요? 그때 사주러 와서 바꿔도 되는 거잖아 그래 오늘 멋진데? 돈 진짜 많이 들었겠다 그치?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구먼 우리 집이 없냐고 이번 주에 한 번 더 봤어?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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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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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구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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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아 네 담아 드릴게요 네 어? 다져있어? 아 3시부터 가 아니 5시부터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이거 찍어 네 3시 4시 좀 정생이 안 나 4시 4시 됐어 닫기 싫다고 지옥지면 다 왔다 문이 여기가 아닌가보네 휘어미식회의 신동엽의 인생안심이래 호빈 탕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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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유튜버잖아 아 나 한성대까지 봤는데 내 손이 너무 가벼운 거야 이게 맞나? 괜찮네 맛은 라즈데 어? 그래 나 라즈라서 갖고 나가고 너무 커가지고? 일단 줘봐봐 좀 귀여워 보이네? 이거 안심 먹을까? 아 인생 안심이니까? 근데 이거 컴스마 뭐 있지 않나? 그니까 나 뽑으라고 한건데? 아 진짜 예쁘지? 반심 되게 이상하다 방금 너가 아마 찢어진 거 아닐까? 아 예쁘다 진짜 예쁘지? 진짜 예쁘지? 봐준냄새 되게 웃긴 거 같구나 방금 너가 아마 찢어진 거 아닐까?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막 여기를 쳐다봤어 네 케익이 또 짐심이잖아 그렇지 짐심 스테이크는 잘 못해 어 스테이크를 구워주시는 건데? 진짜 스테이크는 잘 찍는다 아니야 나 지금 두 달 쉬었어 아 그래? 뭘 쉬어? 왜 쩔어? 우리가 두 달 안 남는 건가? 두 달 만에 만나가지고 너 취업할 때 그 영상이 마지막이야 맞네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말 볶는다 이전에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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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는 게 더 짜증나 그게 내가 뭐 먹다가 이렇게 했냐 맛있다 아 납칼이라고 보인 거잖아 네 맞아 뭐가? 내가 지금 키 크고 싶어 어? 키 크고 싶어 지금 근데 너는 스테이크 그렇게 아니야 아니야 약점으로 보이질 않아 너무 싫어 내가 어저께 엊그저께 지금 형까지 들고 잠깐만요 술 먹었어 아니 근데 살이 왜 돼지가 먹어있는 거야 진교야 위한테 좀 젊 떨어져 진교야 야 근데 누가 이불 덮어준 거야? 케찹에 저 콩식에 오줌 싼 거 딱히 넣으려고 저 다 해놓은 거야 야 근데 뒤로도 어떻게 어때 이 정도면 뒤로 누군다를 아 진짜 맛있어 나 집에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가지고 꽃도 시들었다 엄청 봉봄한 색깔로 했네 뭐 보신 게 있나요? 뭐 보신 게 있나요? 이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가요 뭘 뭐라고 했어? 어? 이거 뭘 넣으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럴 거 같아 진짜 바드 포장이긴 하다 그치? 고마워 이거 뭐였지? 피에노 피에노 꼼파냐 오네로선가? 그런 거 같은데 이건 저어 먹으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또 시작이 되어버렸어 맛있게 드세요 응 난 좀 입을 시원하게 해야겠어 응 응 근데 안 찍을 시원하게 은행 은행 여기도 장식을 막 해놨네 응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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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뜨리네 아프지 빠르파두지 아, 냄새가 엄청 좋다 오둡네, 여기가 좀 어둡네. 동영상이 안예쁘게 나와요 저장으로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잠시 후 입을 하면 물을 많이 버렸어요 먹어보자 면을 넣어서 이く지 않고 운명에 배가 안 된다 육회를 준비했네요 마지막으로 check skin doing very well 이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의 예상에 있습니다! 한국의 공연이 따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예상에 대한 임파수를 위해 이곳은 스텔스에 있는 곳으로 발효가 있습니다! 스텔스에 있는 곳이 있었어요! 스텔스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스텔스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스텔스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